에티오피아 코케허니 입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대표하는 국내에서 한 브랜드죠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해서 만 봐도 판매량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코케허니를 처음 마셨을 때가 있었겠죠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 안 마셔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거를 마시고 나서는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구요 이거는 진짜 지금도 한 잔씩 가끔 마시면 그때 감회가 떠오릅니다 참 좋은 커피가 많기도 하죠 지금 저희 나라에 근데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